한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로 있는 리몬 파르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표현했어요. 한국에 관한 책을 표현했는데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새우에서 고래로 이 친전쟁에서 케이팝까지 제목이 좀 긴데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천년의 역사 내내 한국은 열강들 가운데서 눈치 보면서 운신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덩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성패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제3의 고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배러리, 휴대폰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또 군사대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케이팝 음악과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한 영화 등 놀라운 문화 소프트 파워로 몸집을 키운 거대한 고래가 되었다. 그렇게 그 책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의 모든 한국의 경제, 문화적 성공의 근간은 일찍이 600여 년 전에 탁월했던 지도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걸 알아야지 한국의 이 경제, 군사 모든 부흥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은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한국의 눈치를 보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아주 좋은 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므로 밝은 미래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서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잠깐 사이에 책 한 권 다 뗐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한국은 경제, 문화, 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유럽에서,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무기를 그런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도 한국의 무기를 대량 구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군사대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북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모든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한국이 어렵다면 우리 마음이 침울해지고 한국이 위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그저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만년 역사에 사실 외세의 침입을 받아 왕이 980번, 피난 보따리 산금만 기록해도 980번이 넘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베풀이신 은혜,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오늘 성경은요. 감사제를 드리라.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이 감사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편, 107편,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개인에게, 민족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모든 기이한 일을 생각하며 찬송하되,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할 때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싶을 때뿐 아니라 드리기 싫을 때도 당연히 드려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뿐 아니라 하기 싫을 때, 야, 이건 내가 참 유익이 되는구나, 좋구나 뿐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건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쁜 일, 좋은 일이지. 신화보면 하나님은 그걸 아우러서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니까 퍼즐게임 다 맞추기 전에 끝나고 나면 아, 이 그림이었구나. 그때 돼서 박수치지 말고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며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킨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자기 아들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놓으신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제의 특징입니다. 인도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윌리엄 케리가 수년 동안 거기 가서 인도어를 다 배워요. 배운 후에 또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인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며 그런데 다 번역이 끝나가는 무렵에 원고를 놔두고 잠시,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이 촛불이 넘어지면서 다 타버린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 강아지를 윌리엄 케리가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타면 강아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골로 갔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케리가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또 번역작업을 수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도 성경이 출판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 감사하세요. 주위 사람들 때려잡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준 사람을 끌어안고 감사하세요.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감사제를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로운 성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감사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상황을 헤아려. 지나가는 모든 길 걸은 발자취에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역설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베의 감사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람에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자기 부인도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없지 않느냐?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는 악담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서 기와 조각을 끓고 있으면서도 그가 찬양합니다. 요베 찬양.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니. 내가 요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베에게 말할 수 없는 복, 갑절의 복을 부어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요베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스인데 그 속에 카리스가 쏙 들어있어요. 카리스가 들어가면서 유카리스가 됐어요. 이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회복되는 예배.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사람 은혜가 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건강할 때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병들었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성도가 재활병원에 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보면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이 휠체어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저를 몽환이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눈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또 하나의 음성은 너도 얼마 있지 않으면 나처럼 휠체어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네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힘있게 보금 전하라. 그런 음성이 내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 언제나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게 건강 주실 때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윤덕수 목사네요. 많은 위대한 설교가들 중에 윤덕수 목사님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이분은 이미 지금 고인이 되었어요. 한국의 수유제일교회 지금 강북제일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에 단위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하늘나라 가셨어요. 특히 이분은요. 설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의 한 3배, 4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이분이 신학교에 체포를 와서 설교하는데 속사포 같아요. 신학생들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빠른 설교가 다 그냥 너무나 명료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아나운서도 그런 아나운스가 없어요. 다 입을 벌리고 그냥 감탄을 해요. 설교 내용도 좋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 잘하던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끝나는구나 싶은데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잃지 못하는데 그 이제 재활하면서 말을 하려고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온몸에 그냥 땀이 쏟아요. 땀이 나와. 속옷을 다쳤어요. 기가 막히니 말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윤덕수 목사님은 자기가 말 몇 마디 하려고 온몸에 근육을 짜내는데 속옷이 다쳐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한다는 소리 들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힘들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씹히는 거예요. 이 이빨이 혓바닥을 씹어요. 또 이제 이 생선가시가 들어가면 이걸 발기지를 못하니까 혀가 둔해서 그냥 입에 있는 음식을 통째로 다 뱉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생선가시를 자기도 모르게 혓바닥으로 발기해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여보 여보 내가 혓바닥으로 생선가시를 발간해서 이랬더니 그 아내와 함께 손을 붙들고 같이 울었다는 얘기. 생선가시 발겨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점도 생선 먹다가 가시가 이래 나오는데 내 혓바닥으로 본능적으로 발겨내면서 윤덕수 목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걸어서 교회당에 나온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내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을 때 보금전화라는 거예요. 선한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져들어가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해 돌이켜보면서 감사 제목을 헤아려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잃어버렸습니다. 때 아꼈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청교도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드리는데 미리 한 주 전에 우리가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추수감사제를 국경일로 지키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부국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추수감사절 청교도의 감사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가 맨누리즘에 빠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약해졌어요. 보호무역을 쓰고 자기 나라 우선입니다. 남을 그렇게 도와주었던 13개의 연방정부 세우고 자기 나라 사람들 먹기에도 이렇게 부족했던 그 식량 가지고 120개국을 더 어려운 나라를 도와줬어요. 주는 나라 청교도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좋은 곳이 미국으로 오게 했고 미국을 향해서 중국도 러시아도 패권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을 최고의 강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전쟁도 없었어요. 일어나도 미국이 금방 세계 경찰국가로 끝내버리도록 파워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힘이 약해졌어요. 중국도 두드려 패고 러시아도 패고 아니 미국이 동네 북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추수감사들 그 첫 신앙 청교도의 신앙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미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미국이 회복되면요. 전 세계 평화가 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회복되면 대한민국도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인 마지막 이스라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미국과 한국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정교를 존재시킨 겁니다. 17세기 초에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죠.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12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도 정부의 피팍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대륙을 향해 떠나기 위해 그들이 다 잠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영국에서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도시 이름을 도착한 땅을 플리머스라고 지은 유래가 그렇대요. 영국에 플리머스 출발해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한 그 땅을 플리머스라고 지었고 그런데 가는 동안에 죽음의 항해를 거쳤어요. 1620년 9월 6일 102명이 청교도가 180톤급의 작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평균 시속 2마일이 시속 2마일이면 걷는 것보다도 더 느리대요. 그렇게 해서 120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이걸 죽음의 항해라. 가는 동안에 큰 돛이 부러졌어요. 돛대가 부러졌는데 배가 파손되지 않은 거예요. 기적입니다. 산더미 같은 타도가 몰려와서 여인네들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살려주었어요. 1620년 12월 26일 석 달 20일 만에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했어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먼저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도착하자마자 모래를 날리며 살았다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죽음의 항해를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모래를 날리며 찬성하고 땅에 입맞추면서 눈물로 감싸게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백든을 낭송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브래드 포드 일기 보면 그때 네 가지 감사를 했다는 첫째는 평균 시속 2마리은 걷는 속도보다 더 느렸는데 전진해 그래도 전진했지 후진한 적이 없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큰 돗대에 부러졌지만 배가 침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릴 여자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도록 건져내게 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가 중요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의 항해 도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가자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인해 브래드 포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런 믿음과 용기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지난 19년의 세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세운 교회가 흠한 풍랑 속에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그 큰 교회당을 두고 나와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눈물의 감사가 나고 그 세찬 풍랑 속에서도 신실한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렴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례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셜 하나님 저 혼자 소리 없이 소리를 낮춰서 노래를 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했던 그 청교도의 신앙 그 순수한 열정 미국의 처음사랑 그 청교도의 신앙이 이 땅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회복되어야 우리 고국이 살 수 있다는 것 이 청교도의 신앙 미국의 처음사랑이 회복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세계의 모든 분쟁이 다 회복됩니다. 세계를 향해 다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될 거예요.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그해 겨울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들은 석 달 이십일 동안에 죽음의 항해를 거쳐 살아서 왔는데 그 추운 겨울을 넘기면서 44명이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지만 가을에 추수할 무렵 되었을 때 추수의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인디안들에게서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었던 완판의 그 인디안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씨앗을 뿌리는 법,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완판 오고 인디안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감사의 눈물이 바로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미지의 땅에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형제가 굶어죽어 얼어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별도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별이 덤성덤성 반짝이고 있습니다. 헤아려서 그 어둠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붙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감사의 열정이 다시 미국 땅에 불붙어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선봉장이 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모든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살리기를 천번째 드리잖아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되고 황금만능주의가 쾌락주의로 오염되었어요. 총기사고, 마약사고, 인종혐오 범죄로 여러분 동승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베드로 병든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미국을 새롭게 하는 제2의 청교도가 되어서 우리나라 살리길 천번째 새벽기도가 대부엉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감사에는 기적과 축복이 따릅니다. 10편 50편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문에 헤아려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옵니다. 성령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사바드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애덤 족속과 모합 암몬 셀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무리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요사바드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검식한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검식하는 날이다. 우리가 저 무리를 칠 능력이 없다. 우리 하나님만 구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 나이까지 요호 앞에 모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은 검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요사바드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래비지파 가운데 한 사람 평신도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높여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 왕이여 요사바드 왕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아 두려워 말라. 요호와가 말씀하신다. 이 전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요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다만 찬양하라. 내일을 도구와 덜판에서 전쟁이 시작될 때 성가대 예복을 입혀 찬양하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전쟁할 때 나머지 군사들은 무기를 들고 서 있고 그 앞에 수백 명 해봐야 1, 200명 성가대원이에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데 저쪽에서는 항호를 벌리고 빔이 소리를 치면서 모합, 암몬, 셀, 애돔 족속들이 네 개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볼 때같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요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전쟁통에 곧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요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들이 찬송을 하고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서로 치게 했어요. 모합, 암몬, 셀, 애돔 서로 치게 함으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들판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아 도망치는 자가 없이 다 완벽하게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영적 전투에서 일어나면 걱정거리, 일어나면 염려거리 두려운 일이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 두려움, 그 염려, 그 근심을 감사거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저 새벽기도 달려올 때 먼저 시동 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달려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 4장 6절 7절의 말씀 염려거리가 오면 감사거리로 바꾸고 걱정거리가 오면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랴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주님 세원교회가 예배드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감사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정하고 보금전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이 감사드리는 찬송의 예배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halten... 수시할 필요... 수시dles ч요 수시뉴스 수시뉴스 장 뒤 수시뉴스 수시뉴스 ES